모든 국민이 3대 측정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미있게 저 마랑입니다 요새 래퍼들이 유튜브도 많이 하고 계시고 게다가 또 많은 분들이 운동할 때 랩 많이 듣잖아요 저희가 우리 방송 최초로 래퍼분과 함께 진행을 할 건데요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랩! 예! 하이바! 하이바! 아이고 안녕하세요 28살 맥랩 황강일이라고 합니다 맥모닝! 그러면 맥랩을 왔는데 일단 뭐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약간 좀 샹글라스 대가 플리스 네! 아!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제가 형님 너무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한 40kg를 했어요 아 맞아요 그 다이어트를 한 게 이거잖아 네 근데 지금 요즘 술 많이 먹어가지고 다시 조금 올랐는데 웨이트 쪽으로 제가 욕심이 조금 있어서 아 왜 갑자기? 어... 몸을 좀... 그러니까 살을 뺐는데도 여자친구가 안 생기는 거야 자 일단은 래퍼는 래퍼고 어? 유튜버는 유튜버고 선수는 선수고 오늘의 콘텐츠는 이제 3대 측정인데 몇 킬로를 목표로 할래요 왜냐면 우리가 킬로수 목표로 하고 못 하면은 약간 좀 본인만의 공약이 있거든 언더아머 입으려면은 500kg 쳐야 되죠? 어...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? 아 좋아 좋은데 이제 패기 넘치니까 뭐 그랬어 어... 3대 100, 100, 100 갑시다 300 갈게요 네가 300하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오호... PT 아... 간단하지 이거 간단하고 만약에 오늘 3일 멋지잖아 오메락 한번 컨디셔닝 경험하기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말한가우 맥랩의 3대 측정 콘텐츠 목표는 300kg 만약에 성공할 시 본인의 다이어트 목표 달성까지 제가 PT를 도와줄 거고요 만약에 300kg 실패 시 오메킴과 함께 컨디셔닝 받아보기 그때 뭐 짜증난다 뭐 힘들다 그런 거 전혀 없지 전혀 없죠 진짜 우린 다 담아가지고 리얼리즘이니까 전혀 없죠 진짜 확실해 네네네 최선의 다행 도와줄 거지? 알겠다 이빨 꽉 깨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벤치프레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kg부터 아니 100kg까지인데 원래 60kg 해야 되는데 근데 40kg 천천히 해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자 40kg 에이 근데 이거 놀랄 것도 아니고 약간 지금 본인 체중이 40kg이면 뭐 쉽잖아 60kg 가시죠 60kg 어떻게 보면 이제 60kg이 원래 네가 시작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쵸 그쵸 목표가 300kg이잖아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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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뭐 이론상 300kg 나오려면 일단 벤치프레스는 최소한 80kg은 나와줘야 그것도 해보고 싶었어요 뭐? 또르망치 아 진짜? 네 그것도 한번 해볼까 오케이 아 그거 안 하셨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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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높게 컴온 어? 아하하하 오케이 자 일단 성공! 느낌 왔어 80kg 여러분들 못 탑니다 하하하하 자 그러면은 80입니다 40 높겠습니다 아 80 자 우리 맹랩의 3차 시도 80인데 와 경기가 80 가자 진짜 와 바로 20kg를 증량했어요 근데 본인이 80kg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? 아유 처음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컴온 업 밀어 형 도와줘요 어디가? 하하하하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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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잠깐 잠깐 오케이 이게 70kg부터 가야 돼 네 맞아요 70kg 먼저 가고 하자 죄송 죄송합니다 형님들 이쪽은 형 왜 틀어줘요? 죄송합니다 정말 마루왕님한테 PT를 받을 수 있다면야 라는 마인드로 80 갔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들 어찌됐든 300kg를 하려면 진짜로 마체자에 채 그냥 마지성수 하나 해줄게 이건 무조건 들어야 돼 70kg 들어야지 이제 나머지에 뭐 한 120, 110 이런 식으로 끝내서 네가 300kg 채울 수 있거든? 근데 이거 만약 안 되면 너무 힘들다 아유 이거는 그냥 오늘 편안하게 운동하고 와야지 자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가서 아래자 찍고 쭉 올려 이제 업 업 밀어 아 밀어봐 맥랩 아 밀으라고 형 도와줘요 아니 밀으라고 아 밀어봐 아 오케이 여기서 힘 힘 힘 아 자 자 야 밀어 푸쉬 푸쉬 오케이 자 아니 그래도 좀 다이어트 해봤자면서 그냥 사이클 많이 타고요 롤 많이 했습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일단 우리가 최대로 잡아야 되잖아 다시 65 가자 65요? 자 업 업 자 호흡 뱉고 업 흡 으악 발성 헛 헛 헛 헛 헛 자 일단 맥랩의 벤치프레스 원아랩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60kg입니다 오케이 그럼 저희는 300kg를 목표로 두 번째 운동인 데드리프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드리프트 일단 우리가 60은 켜놨어 아 우리 이제 130 정도는 가기 위한 절차지 우리가 리스펙트 한다는 얘기야 제가 유일하게 데드리프트 하나 연습하고 왔어요 아 이거 자세 중요하다 해서 자 그럼 한번 결과를 보시죠 맥랩 데드리프트 한번 보여줘봐 자 업 아 딱 놓아 딱 놓아 오케이 80 가겠습니다 아 80 죄송합니다 자 우리 80 주세요 네 자 80kg 도전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자 자 업 아 야 큰일 났다 내려놓을까요? 어 내려놓고 백머리 백머리 100kg 네 이게 이제 그런 때 보면 기준이지 기준 엉덩이 낮추고 상체 상체 들어 올리고 지금 좋다 자 업 어 내려놔 후 자 근데 아 내가 진짜 공정하게 얘기해야 될 게 있는 게 그냥 자세에 약간 좀 변형이 좀 있긴 해 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진짜 하고 싶을 수 있지만 내가 스탑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자세에 어 집중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몇 킬로를 갈까요? 120 가시죠 오케이 그럼 저희 120kg 갈게요 오케이 자 업 오케이 에이 데드리프트는 120kg입니다 그리하여 중간 점검 벤치프레스 60kg 데드리프트 120kg로 해서 총 180kg 목표치까지는 120kg 남았습니다 자 일단은 내가 딱 봤을 때 아 이 정도부터 시작해야겠다 해서 내가 40kg 걸어놨어 40kg이요 아까 데드리프트는 60kg 걸어놨는데 이거 40kg 하던 얘기는 천천히 네 보여달라 천천히 천천히 어 준비됐어? 그럼요 바로 들어갈게요 40kg 자 네 출발 투두두두 잘 가 업 아 가벼워 가벼워 디디디디디 근데 원래 원래 비행기도 이륙하기 전에는 바닥을 깁니다 까아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야죠 40 제가 들었잖아요 많이 근데 좀 아슬아슬했나요 형님이 봤을 때 제 자세가 이 정도는 잘했어요 잘했고 40kg 성공이라서 우리가 갈게 60 네 알겠습니다 좋아 와 60kg 도전 천천히 내려가 봐 형이 있으니까 투두두두두두두 자 업 밀어 와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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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형님들 그러면은 제가 어 저 지금 감 왔거든요 조금 60에서 80 살짝만 아 살짝 걸쳐보기다 살짝만 아 그래도 그래도 보여 드려야죠 아요 맞지 자 하나 둘 셋 와 오케이 자 앞으로 조금만 더 봐 자 오지 씁 와 하하하 아 앞으로 가봐 첫 발걸음이 원래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 할 수 있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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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여기서 집중하고 자 자 컴온 형 컨디션 날짜는 안 되죠? 하하하 오케이 뒤로 나와 야 뒤로 나와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야 안 돼 안 돼 하지만 본인 수술의 원활함을 찾아가는 것이 나중에 운동에 되게 도움이 되거든 아 맞다 맞다 그래서 한 번 70km 도전해볼까요?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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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업! 밀어!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케오케오케 이리와 You're watching 홀스킨 TV 맥랩의 3대는요 벤치프레스 60km 데드리프트가 무료 120km 그리고 스쿼트가 아쉽게도 70km로 총 250kg 축하드립니다 이 목걸이는요 무슨 합격이냐면 오메킴과 함께하는 컨디셔닝 합격 목걸이입니다 그때 보자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운동을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맥랩도 여러분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랩 I need your horse king, baby Peace out I need your horse king, baby